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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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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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언니들 얼굴에 복이 가득 넘치시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거 방송 나가면 미스김 돈 많은건지 아셨는데 감사합니다 아유 이제 놔주세 아유 가까이서 보니까 더 이쁘지요 아니 저기 분에 있었는데 해남의 딸인데 이 밑에까지 안온다고 소원 나잖아 고매해 아유 오우 오늘 미스김 콘서트에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바로 해남의 임신입니다 여러분 해남에 많이 많이 놀러와주시고 지금 라이닝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를 받았는지 세지는 많아요 저만 알라니까 하하하 네 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이렇게 네 이렇게 너무 많은 아유 감사합니다 말 못하게 돈을 공부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다들 용돈 주신분들만 들으세요 용돈 주신분들만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지방에 복이 가득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하하하하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미스김이 아까 화련된 말이 뭐냐면 지금 라이브 방송을 보고 계시거나 이렇게 해남을 찾아주신 관광객분들 그리고 우리 해남 국민분들 항상 해남을 안겨주시고 많이 많이 놀러와주시고 오 마이 나마를 많이 놀러와주시고 감사합니다 해남 상품권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해남 상품권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많이 놀러와주시고 우리 해남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하하 이번에는 이 뜨거운 열기를 더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미스김이와 함께 7080배들과 함께 눈알봅시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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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